네, 새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새가족 파트를 맡고 있는 최수정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기도해드렸는데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맥주, 감사, 주일이 아마 좀 나서신 분들도 있으실 건데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여러 절기들이 있어요. 성탄절, 크리스마스 아실 것이고 또 부활주일이라고 해서 우리 계란 나눠주잖아요, 교회에서. 그리고 중요한 절기가 맥추예요. 맥주 주는 날이야 막 이런 분들이 맥주 주지 않습니다. 맥추 감사주에서 이 보리맥자 써서 보리를 추수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보면 보통 한국 교회들이 7월 첫 주, 7월 첫 주니까 오늘 7월 7일이 첫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축구 경기도 보면 하프타임이 있잖아요. 전반전 뛰고, 후반전 전에 하프타임 때 전반전 여러 가지 게임 분석하고 다시 하반기 계획 세우듯이 딱 하프타임이랑 같아요. 그래서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잘 지내고 이제 7월 첫 주에 새로운 하반기 시작이 되면서 상반기 때도 우리도 좀 점검해보고 또 하반기 때 계획도 또 새롭게 수립해서 또 나아가는. 그래서 이 맥주 감사주일은 상반기 동안 우리를 인도해 주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보리맥자 써가지고요. 보리 첫 수확을 하고 하나 앞에 드렸던 감사절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리농사를 짓지는 않지만 우리 인생을 좀 점검하는 그런 하프타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건 상반기 우리 예원교회를 만나섰다라는 게 저는 참 감사해요. 아까도 막 멀리서 오신 우리 새가족분들을 뵈면서 속으로 제가 그랬어요. 나라면 안 올 건데 참 대단하다. 정말 교회가 여기만 있는 건 솔직히 아닌데 여기를 아침 10시에 맞춰서 미리 일찍 이렇게 해서 와서 오셔? 이건 진짜 보통 인연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한테는 참 여러분들이 VVIP세요. 여러분들이 안 계시면 뭐 새가족 복사가 뭐가 필요하겠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또 쓸 수 있고 그리고 참 많은 교회들도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또 인도자분들의 권유를 받아서 오늘 여기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귀하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참 복 있는 사람이에요. 라는 얘기를 아까 아침부터 막 저 그거 하고 다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참 오셨고 여러분들이 많은 교회 중에 있지만 저는 그냥 예원교회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어쩌다 만나도 이게 오키스터도 인연이라고 하는데 많은 교회 중에 하필 내가 이 시간 여기 와서 앉아있어? 오신다고 하고서 안 오신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진짜 오늘 아침까지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뭐 배가 아파요. 갑자기 뭐 애가 아파요. 갑자기 뭔 일이 생겼어. 와야 오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와 진짜 오신 분들이 대단한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예원께 만났다는 게 절대 여러분들이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예. 제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제가 복을 줄 수 있는 주도자는 절대 아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새로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꼭 답을 얻고 가시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교회 행사가 있어요. VIP 데이라고 해서요. 이거 보면 우리 새가족분들은 우리가 보통 VIP라고 얘기를 하는데 상반기 1월부터 6월 동안 등록하신 새가족분 중에 이렇게 사주교육반을 잘 수료하시고 교회 안에 잘 뿌리 내리신 분들 예배 4번 들이시고 나 계속 이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해서 좀 정착되신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이 행사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유니폼 입은 우리 사역자분들이 옷이 핑크예요. 가끔 그래요. 저기 돈 받고 일하시는 직원이냐고 저분들 직원 절대 아니에요. 죄송해요. 돈을 못 줘요. 우리 그냥 송도님들이세요. 정말 똑같이 그냥 그냥 정말 와서 아침 7시 40분부터 오셔서 다 청소하고 환기시키고 여러분들 맞이한다고 8시 반에 다 아침 기도에 한 판씩 다 하고 저분들이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진짜 마음 같았을 때는 월급을 주고 싶을 정도로 그냥 똑같은 여러분들하고 송도님들이세요. 근데 저렇게 안내도 도와주시는데 오늘 저희가 컨셉이 핑크라 나 또 주중에 하나 샀네 나 오늘 다니면서 목사님 죄송해요. 저 놓쳤는데요. 시집 가고 있어. 이 말 난 몇 번 들었어요. 시집 가겠습니까. 네. 별로 마이크 못 아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못 갈 것 같아요. 저 그냥 예수님 신랑 삼아 살기로 저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목사가 별로 핑크 입을 일이 없는데 오늘 그냥 행사 특성상 더 핑크핑크하게 한번 입어봤습니다. 여러분 예뻐요. 감사합니다. 난 정말 이런 말 우리 세 가족분들 애들아 들어보지 나 큰 도도 못 들었던 말들을 또 이렇게 들어가서 너무나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여러분 VIP데이 혹시 아 나 오늘 와가지고 오늘은 좀 그렇죠. 오늘 등록하고 오늘 오신 분들은 아직 이제 발을 담그신 거라 하반기에 또 해요. 저희가 12월에도 또 하니까 이렇게 또 6월 이후에 오신 분들은 또 저희들이 또 하반기 때 모실 거니까 여러분 잘 붙어 계셔요. 저희 정우두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겉면에 말씀도 해 주실 거고 맨날 강단에서 멀리 보잖아요. 근데 VIP 때 목사님이 이렇게 축복의 말씀도 해 주시고 기도도 해 주시고 우리가 선물 받고 요즘 못 먹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섬김의 자리고 식사도 있고 선물도 있으니까 오셔서 아유 이게 어느 교회인지 이제는 내가 확실히 다녀도 괜찮겠다. 이렇게 좀 결심하는 자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오늘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딱딱 그분들은 딱 이번 네 번째 딱 되는 거예요. 교회에 네 번까지 오신 분들이 오실 수 있는 자리라 오늘 수료자 12분 중에 또 신청들을 다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행사가 있다라는 거 좀 잠시 안내 말씀 드렸습니다. 오늘은 7월 7일 첫 주라서 첫 주에는 무조건 제가 1주차 2주차에는 2가 3주차는 3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엄청 중요해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그냥 뭐 학교에서 제일 인기 많은 아이 전개생이 다 짝사랑하는 남자 아이 저 저렇게 보려고 맨날 창문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 가면은 이렇게 창문에 대고 이렇게 구경하는 아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아주 인기 많은 아이 뭐 잘생긴 애 보려고 개 따라서 나 교회 갔다요. 저 믿음 좋아서 교회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짝사랑하는 사람 보려고 오신 건 아니시죠? 저보다 수준이 높으시다니까요. 저는 그러려고 교회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책을 딱 펼치면은 그때는 이제 아이고 또 나의 연배가 나오는데 연합 우리 중3 연합고사 이런 거 볼 때 딱 보면은 책에 남자의 얼굴이 둥둥 떠있어요. 나 그 애 보려고 갔어. 솔직히 저요.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그거 알려줬어도 뭐 기 들어오지도 않았겠지만 사실 저는 그냥 갔어요. 그냥 친구도 그 또래모나가 좋고 재밌고 그래서 솔직히 저는 대학교 때 4학년 때 교회를 탈출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은요? 했죠. 중3 때부터 대학교까지 저는 아주 우수한 성도였어요. 저는 교회를 빠진 적도 없고 또 주의를 할게. 교사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시키는 대로 다 있어. 근데 내 안에서는 항상 하나님이 있는 게 없는 게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게 막 항상 그 갈등. 솔직히 저는 이번 주도 하나님 없어. 근데 지난주도 없었어. 다음 주도 없을 것 같아. 신앙생활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도 없었고 그리고 솔직히 내 양심상 하나님이 저한테까지 신경 쓸 시간이 없으실 것 같아. 왜냐하면 너무 믿음 좋고 경쟁자가 많아. 그래서 아니 뭐 바쁘신 하나님이 굳이 뭐 땡땡이 치는 나한테까지 뭐 기도를이야 뭐 봉사를이야 내가 봐도 이쁜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늘 저한테는 먼 하나님. 그러니까 딱 대학교 4학년 되니까 더 이상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탈출했어요. 1년 동안 교회를 탈출했어요. 엄청 좋더라고요. 막 아침에 늦게까지 TV보고 막 늦잠자고 막 친구 만나고 막 음해 이런 신세기가 있네. 엄청 좋아. 그래서 여러분 응답 못 받고 하나 살아계신 것도 못 느끼고 교회 몇십 년 다니는 분들은 난 존경해. 안 보이고 안 느껴지는데 그냥 오잖아. 대단해요. 여러분들만큼은요. 이왕 신화생활 하시는 거 느껴도 보시고 응답도 받고 하나님이 목사님과 같은 그런 분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나하고도 지금 함께 함께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주일에만 교회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한 주간 내 문제사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우리 집구석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구나. 이거 확인하면요. 신화생활 되게 재밌어요. 이거를 자꾸 설명해 주시는 분이 없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신앙적으로 궁금한 거 물어보면 맨날 나보고 건방지다 그랬어. 그냥 믿지. 뭘 그걸 물어보냐고. 아주 믿음 없는 아이 취급을 했어요. 믿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 없는 아이는 질문도 안 해야. 내 속으로 당신이 답도 몰라서 그렇지. 내 속으로 다 모르니까 날 혼내는 거지. 알면 얘기해 주면 되지. 왜 질문하는 걸 혼내. 그래서 저는요. 물론 성경은 그냥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이런 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세 위치인데 한 분이래. 어떻게 세 개가 하나가 될 수 있어. 이거는 이해가 솔직히 안 되는데 그걸 막 후려파서 설명하면 이상한 이단 사업이 교주되거든요. 이거는 그냥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믿으세요. 내요. 하는 부분이 있지만 어느 부분은 또 이렇게 영적인 가드라인에 정해져서 이렇게 지금 믿기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얘기해 줘야죠. 저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몰랐어요. 오늘 이제 저희 행사할 때 영상으로 간증을 하시는 어느 성도님이 그 얘기하셨어요. 그냥 한 이름인 줄 알았대. 우리가 보통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런 얘기하니까 그냥 함께 붙어있는 이름 그런데 사실은 다르거든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분인데 이거 이따가 한번 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를 설명은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화생활 20년 30년 교회 다니는 거 참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그런데 교회는 나 몇십 년 다녔어? 이래봐도 맘은 내가 창노야. 이거 별로 하나님 앞에서는 메리트 없어요. 하나님은 너가 하루를 다녀도 정확한 복음을 아니? 너가 정확히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고 다니는 이유가 중요하죠. 저요 솔직히 학교 다닐 때 개근상 탔지만 우등상은 못 탔어요. 열심히 다녔거든. 그런데 나 공부는 안 했다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믿음이 절로 좋아지는 우등생이 되지는 않더라고요. 정확히 공부해야지. 정확히 예수님이 그리스도하는 걸 알아야죠. 그러려면 공부 안 한 학생들 문제지만 선생님이 제대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교회도 정확하게 일단은 알려줘야 돼요.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데 알려주는 것까지는 교회가 알려줘야지. 알려주지도 않고선 모르게 만들어 놓고선 나중에 내가 지옥 가면 난 너무 억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거 알려드릴 건데요. 너무 중요해요. 이건 솔직히 세 가족 일가용 메시지가 아니고 신앙생활하는 이 땅의 모든 기동시장들은 이거 알아야 되고 이거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이거 붙잡고 내 마지막 삶이 마무리돼서 하나의 옆에 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 오늘 체수정 목사가 이런저런 얘기해도 그냥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 하나만 기억하고 가시면 오늘 100점이세요. 100점. 그래서 신앙생활 내가 축복받니 응답받니 구원받니 천국가니 이거의 모든 기준점이 예수님을 너는 누구로 알고 있어? 너 이거는 알기는 해? 이거 이거 포인트만 오늘 딱 붙잡고 가시면 절대 오늘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16절 우리 교안에 보시면 성경구절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게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이제 사주교육 수료하시고 나면 12시에 예배가 있어요. 3부 예배 지금도 10시에 2부 예배가 드려지고 7시 반에 1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같이 예배를 12시에 예배에 병행해서 드리는 분들도 있고 아우 나 교육받을 때는 예배까지는 힘들 것 같아. 그래서 10시 예배 끝나고 그냥 집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예배를 이제 드리기 시작하면 정은주 단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항상 다같이 신앙 고백합시다. 이러면 모든 성도들이 주민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 해요. 늘 해 늘 해. 그럼 여러분들이 어 나 이거 배웠어. 요거 마태복음 16장 16절 에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 낯설지 않으세요. 그래서 사주교육은 여기 보면 제가 사주교육의 목적도 말씀드렸지만 꼭 유치원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교육자 집안이셨이고 서울에 살았는데 저 유치원을 안 다녔다요. 사람들이 신기하대. 나 왜 안 다녔을까요? 부모님이 뭐 안 보냈으니까 안 다녔겠지만 확실히 저는 대기만성형 유치원을 안 가고 하니까 학교 가서 그제서야 글을 배우니까 늦어지더만요. 내가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사주교육도 여러분들이 예원교회가 무슨 교회야? 도대체 여기는 뭘 가르치는 교회야? 여기는 믿을만한 교회야? 어떤 것이요? 이런 용어라도 하나라도 듣고 이렇게 기초를 좀 다지는 유치원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자료로 딱 가면 그래도 좀 나아요. 어 요거 요거 배웠어. 그때 그 목사가 그 얘기했던 게 요거였어? 그래서 훨씬 좀 나아요. 약간 유난류바르는 역할 같아요. 사주교육에 여러분들이 오늘 잘 오셨고 제가 오늘 들어가는 이야기 보시면 여러분 변질된 구호소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조금 슬픈 이야기예요. 구호소가 사실 이렇게 난파된 배들 사람들 건져내는 역할을 하다가 사람들이 너무 고마워. 나 구해줘서 너무 고마워. 해서 막 기부금을 내기 시작하면서 구호소가 막 점점 규모가 커져. 지붕도 고치고 막 시설도 점점 늘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선 파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막상 구호할 수 있는 사람들은 구호 요원에 점점 적어져. 알바를 쓰기 시작을 해요. 자기들끼리 막 자선 파티하고 막 신났어. 야 원래 우리가 구호소 그런 마음으로 만든 거 아니잖아. 사람들 구호하려고 만들었는데 우리끼리 파티하고 지금 회원들은 늘어가고 기부금은 늘어나는데 아냐 이러면 안 돼. 교회가 점점 기업형이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가 점점 규모는 커지고 우리끼리 막 파티도 하고 교재도 하고 막 크리스찬 들끼리 막 좋아해. 그러나 막상 현장을 나가지 않아요. 현장이 고통당하는 사람들한테 보금 전하지 않아요. 교회가 어느새 기업형이 되어지고 변질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어찌 보면 오늘날 교회뿐만 아니겠죠. 모든 사람들 가정도 변질되고 학교도 변질되고 회사도 변질되고 모든 것들이 조금씩 변질되지만 저는 교회의 본질은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정확한 보금을 전하고 많은 영호들에게 인생의 해답을 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병원으로서의 본질을 놓친 것은 의사가 병을 못 고쳐 약이 안 들어 이상한 약을 줘 그럼 병원의 본질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안 가르쳐 그럼 학교의 본질이 아니에요. 시설이 좋아도 선생님 민품이 좋아도 못 가르치고 못 고치면 소용없습니다. 교회가 시설을 좋고 아무리 의리의리하고 지분 고치고 시설을 빵빵하게 해도 교회가 교회로서 정확한 인생의 답을 못 준다면 한해 보실 때는 그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닌 거거든요. 저는 다른 교회 욕하거나 다른 종교 나쁘다고 얘기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 교회가 그 부분에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질된 구호사와 같은 많은 교회들 보셨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원교회는 완벽하고 팝팝트 아니요. 이 땅의 지상교회는 다 불완전해요. 우리가 하나님 따라 가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단은 어쩔 수 없어요. 시기도 있고 칠투도 있고 말도 많아요. 저도 천사 아니에요. 저도 욕할 수 있다요. 근데 제가 사실 욕은 잘 못하는데 제일 많이 할 수 있는 욕이 아이신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운전할 때 같이 치고 들어왔다 몇 번은 사고 날 뻔했거든요. 진전주에도 그러면 아이신 왜 저래 이거 정도는 해요. 근데 사실 마음이 안 보여서 그렇지 저도 시커매요. 마음이 그냥 발 받고 가고 미운 사람 괜히 내 욕한다는 소리 들으면 사실 속으로 그 사람까지 너무 사랑해 이러진 않아요. 저도 사람에게 돈 싫어하겠어요. 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만원짜리랑 5만원짜리 떨어졌으면 여러분 뭐 주워 그렇지 나 15만원 다 주워요. 다 주워요. 구겨진 10만원 빳빳한 만원 중에 뭐가 질래요. 구겨도 10만원 가져요. 그 같이 안 바뀌거든요. 맞아요. 저랑 마음이 똑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보지 마셔요. 그냥 말씀만 들으셔야 돼. 진짜요. 여러분 가족들 믿으세요? 외로워서 결혼했는데 더 외롭잖아요. 결국 혼자 되는 게 결혼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남편 남의 편이란 말 그냥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노천외가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다 말하는지 몰라. 그래서 알아요. 우리 엄마 아빠 사는 거 보니까 딱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 믿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나도 못 믿겠어. 요즘 막 깜빡깜빡이야. 냉장고 열어놓고서 내가 지금 뭘 꺼내려고 이런지도 모르겠고 막 저기 차에다가 내비로 핸드폰 켜놓고도 핸드폰 찾아 어 내 핸드폰 내비 켜놨는데 어떤 때는 전에는요 어 나 절대 그런 말 안 했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너가 그 노란 옷을 입고 근데 너가 며칠에 그 얘기를 했잖아. 제가 그 정도로 사실 퍼펙트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내가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너가 그 말 했잖아. 이러면요 내가 반박을 못 하겠어. 그래 내가 했을 수도 있겠다. 솔직히 나는 나도 못 믿겠어요. 나도 사실 못 믿는데 우리 여러분 기억력 내 인격 내 삶을 믿으세요. 여러분도 하루에도 마음이 막 부친 게 뒤집듯이 막 수십 번씩 뒤집어지실걸요. 누구를 믿겠어요. 사람 믿지 마세요. 교회 오셨으면 내가 살 수 있는 말만 들으시고 내가 힘 얻을 수 있는 말씀과 찬양만 딱 들으시면 돼요. 어차피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거기서 거기 거기서 거기 여러분이 인도하신 인도자도 뭐 감사는 하지만 다 부족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죄송해요. 저놈도 예수 믿고 그나마 검정색에서 회색됐다. 이렇게 보셔야지 쟤는 왜 흰색 아니야? 이러시면 안 돼요. 흰색은 아무도 없어. 흰색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냥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우리는 아마 짙은 회색으로 갈 거예요. 뭐 하나님이나 흰색이지 뭐 우리가 여러분 사람이죠. 그냥 예언교회 와서도 좋은 교회라고 저는 자랑은 하지만 사람 보지 마시고 말씀 은혜 받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의 비본지에 본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사실은 예원이라는 이름이 만들어졌어요. 저는 정은주 단위 목사님께서 만드셨어요. 지으신 이름인데 좋죠.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돼야지 그러면 사람에게 또 인정받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람 비위에 맞추고 사람 눈높이에 맞추고 늘 사람들 아부하고 사람들한테 맞추는 교회는 무너지더라고요. 그런 교회는 늘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원교회 이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비본질이라는 거는요. 세례 요한형 예레미야형 엘리야형 선지자형 참 어렵지만 이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의 이름이에요. 세례 요한은 막 개혁하고 막 사회운동하고 막 사회정의운동 외치고 보면 이제 그런 교회들이 있어. 막 정치운동하고 개혁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잖아요. 가만히 교회들 보시면 그 다음에 예레미야형 교회는 구제하고 봉사하고 눈물 흘리고 바개주의에서 구제 봉사는 많이 해요. 이런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엘리야형 회의라서 이건 굉장히 신비적인 선지자 이름인데 이렇게 막 암덩어리 막 꺼내고 막 신의운사 막 안진병이 뻘떡빡떡 일으키고 보면 막 이렇게 신의운사 막 질병 고치는 병원 이런 교회들도 상당히 있고 선지자 정의라고 해서 윤리도덕을 굉장히 강조해요. 그래서 술, 담배 절대 안 돼. 너 똑바로 걸어. 너 하나의 자녀로서 그러니까 항상 신앙생활에 나한테는 무거운 술, 담배를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 항상 나는 똑바로 살 수 없는 인간인데 교회 오면은 늘 해라 하지 마라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더 눌려. 신앙생활이 짐이 되는 경우들. 물론 이런 다양한 교회들의 성격들이 예원교회도 있어요. 근데 교회의 본질 자체는 아니에요. 병 고치고 이런 건요.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병 잘 고친다요. 사회운동, 정의운동, 개혁운동은 우리가 아니어도 정치권에서 많이 하고 사회구제봉사는 굳이 교회가 안 해도 다 종교 그 다음에 전문적인 이런 자원봉사단체들도 많아. 그러면 이걸 굳이 교회가 하는 게 교회의 본질이냐. 아니에요. 그냥 여러 성격들은 있어. 우리도 이거 해요. 구제봉사 우리 교회도 많이 해요. 지역사회에 많이 저희들도 많이 봉사해요. 그러나 교회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말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쌀도 나눠주고 코로나 때 과일도 돌리고 진짜 어려운 분들 찾아가고 닭도 끓여먹이고 다 해요. 교회의 본질은 올바른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신앙위에 세워진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선택하실 때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여길 내가 다녀도 될 안전한 교회인가 아닌가 저는 그걸 생각할 것 같아요. 저래도. 워낙 이상한 교회도 많고 뭐 다 좋다고 그러지 뭐 우리 교회 나빠요 하는 교회는 없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하실 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시면 안전해요. 그냥 사람 인격 믿고 오면 사람은 또 실족해요.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정말 저 강단의 담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내 인생에 답이 되고 있는가 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성경대로 가르치고 있는가 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예업교회에 여러분들의 굉장히 성경적인 안전한 교회입니다. 지금 시대 자체가 여러분 사단은요 영혼권을 방해하고 분쟁과 분열을 시키고 또 교회를 문 닫게 만들고 이것만 말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전에 옛날 수십 년 전 사건을 이번에 다시 인터넷으로 보면서 그게 보면 1995년이니까 참 오래됐죠. 그때 성북구에 일가족 살해한 사건이 있었어요. 한 청년이 자기 귀에만 들렸다는 거예요. 내가 용기를 줄 테니까 마당에는 도끼로 부모를 다 죽이라는 거야. 그래서 형 형수 조카까지 싹 일가족 그리고 내가 너한테 힘을 주기 혼자 들리는 거야 이 귀신소리가 그래서 땅을 파서 앞마당에 다 안매장한 사건이었어요. 이거를 실제로 교도관으로 있던 장로님이 복음을 전해서 이 청년이 예수를 믿고 나중에 사형을 당하는데 이 청년 귀에만 귀신소리가 들렸던 거예요. 그 딱딱한 시멘트 땅을 깨부술 때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모래 파는 것 같았대. 그러니까 귀신도 힘을 준다니까요. 그걸 깨부술 안매장하고 그 다음에 가족들 죽이고 너가 살 수 있냐 너도 죽어라 해서 자살 시도를 하다가 나중에 죽지는 않고 그렇게 되는데 나중에 결국 사형을 당한 그러면서 이 교도관이었던 장로님이 이 청년을 감을 보니까 이 장로님 눈을 못 봐 계속 눈은 불안해 그리고 자꾸 이렇게 봐 그러니까 이 청년한테 청년 지금 청년 눈에 뭐가 보이지 장로님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만 귀신이 보이고 들리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사실 잘 인정을 안 해요. 제가 뭐 귀신놈 말하는 이상한 김기동파 뭐 이런 건 아닌데 실제로 많이들 보이고 들리는 시대로 우리가 사는 거는 맞아요. 이걸 조금 더 시달리시는 분들은 이제 무속인길 가는 것이고 사실은 답도 없고 MRI로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데 사실 지금 시대에 고강장애, 우울증, 자살 충동 귀신 보이고 들리는 분들 많아요. 진짜 우리 지금 2056명 오셨거든요. 올해 우리 상반기에 등록 방문하신 세 가족만 거짓말하라고 한 35% 정도는 다 아파요. 오늘 간증하시는 영상에 간증하실 세 가족분도 우울증하고 공황장애로 작년에 너무 아팠어. 그런데 이제 올해 오셔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뭐라 그러면요. 하나도 지금 약을 안 드셔요. 지금 화나게 웃으면서 영상을 찍었다니까요. 물론 이제 시간이 걸리는 질병도 있어요. 무조건 예수민들하고서 암이 다 떠나가고 이러진 않아요. 암으로 죽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제가 그걸 다 부인하진 않지만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무시해라. 아니요. 약도 병행하셔야 되는 정신병은 의사의 도움 받으셔야 돼요. 그러나 적절한 약과 말씀이 같이 병행되면 정말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족이 아프거나 아니면 지금 아프신 분들 많으시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런 약도 처방하는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왜 이런 문제가 왔는지 원인도 저희가 말씀드릴 것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다 보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저도 되게 우울했던 사람이고 눈빛이 저는 어릴 때부터 우울했어. 저는 약간 애넬근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었어요. 막낸데 항상 우리 집을 책임지고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줘야 된다는 왜 그 의무가 있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언니들도 있는데 항상 내가 우리 집을 돌봐야 돼요. 그래서 빚도촉으로 가족들이 힘들어하고 정말 집단 자살을 하자고 할 때도 저는 그걸 어린애가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모으는 거야. 그래서 그게 막 동전도 모아서 몇만 원 되면 어머니 아버지 빚도촉으로 얼굴 허어어어서 다니면 그거 이제 밥 한 끼라도 사듯이라고 그 돈 주는 그 재미. 어릴 때부터 저는 약간 애어른처럼 컸던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집을 청소하고 깨끗해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가정경제 이 생각을 난 늘 초등학교 때부터 그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은 제가 목회자가 되고 또 가정에서 겪었던 그런 어려움들이 저의 올바른 경제관 헌금관을 만들었고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목회사역을 지금 하는데 너무 도움이 되어져요.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어려움들이 지금까지도 있으실 거지만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이 철저히 다 발판 삼으셔요.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앞으로도 찌질이 궁상으로 또 살라는 법은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회복시키시면 여러분들이 삶도 하나님이 회복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몸이 아픈 게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이 아프다는 거는 일단 내가 스트레스를 받은 거고 약한 부분을 질병으로 치고 들어온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질병을 먼저 치유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병이 올 수밖에 없는 그 루트가 있어요. 마음이 회복되고 얼굴 때깔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마음의 즐거움이 뼈의 양양이라고 잠은 말씀이 있어요. 마음이 내가 즐겁잖아요. 그러면 아픈 부분을 정복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우리는 보통 질병 자체만 해결하려고 여자분들은 허리가 아프다는 건 보통 자궁들이 안 좋고 보통 그래서 보통 이게 다리까지 내려가잖아요. 우리가 보통 아픈 데만 치료하지 않잖아요. 원인을 찾잖아요. 똑같습니다. 영적인 원인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오늘 보시면 두 번째 원래 인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창조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거부터 인정하는 게 사실 참 은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그딴 게 어디 있어? 보기나 했어? 목사님 너부터 봤어? 아마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우리가 마음도 정신도 보이지 않지만 마음이 아파요 정신없어요 라는 표현을 써요. 보이지 않지만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 만드신 것이 있고 하나님은 어떤 우상이나 돌 나무 형상 속에 갇혀 계신 그런 제한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하나님은 창조조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실 때 물고기 너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해. 그래서 지느러미 줬어요. 나무 너는 사람에게는 없는 뿌리를 줄게. 넌 땅속에 뿌리를 내릴 때 행복한 거야. 새 너에게는 특별하게 나의 길을 주마. 너는 마음껏 공중함만 알아봐. 독특한 그 포인트를 줘서 그렇게 사회를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 창조 원리인데 사람에게는 동물에게도 없는 뭘 줬으면 영혼이라는 걸 줬어요. 그래서 저도 뽀삐 강아지 15년 키워봤거든요. 근데 그냥 육신에 호분이 있지만 동물은 죽으면 죄송해요. 그때 막 영양탕도 먹고 막 먹잖아요. 뭐 개고기 닭고기 소고기 뭐 돼지고기 다 먹잖아요. 육신의 호흡이 끊어지면 동물은 그냥 끝. 난 우리에게 사랑받는 존재일 뿐이지 영적인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과 지옥으로 그 영혼이 간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나는 영혼적인 존재구나 라고 기억하셔야 되고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 부부예요. 독처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나님이 하와라는 배피를 붙여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선악가라는 과시를 주시면서 약속을 하세요. 이거 절대 먹지 마.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나 참 이거 궁금했었어요. 왜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은 우리 에덴 동생에서 쫓는 거야. 하나님이 그거 따먹을 거 몰랐어? 만드시지 말던가. 그 만들어놓고 따먹으니까 내쫓고 뭐가 이렇게 복잡해. 처음부터 만들지 말던가. 아니면 안 따먹던 장치를 해놓으시던가. 제가 알았던 건 나중에 알게 된 게 자유의지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아셨겠죠.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자유의지는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정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삐리삐리삐리 7월 7일 10시 오전 10시까지 너는 예원교회 새가족실에 와서 앉아있어라. 삐리삐리 일으켜 오신 분 아무도 없어. 아이고 가마라 진짜 내 버릇 약속했으니까 오늘 이제 세 번째예요 한 번 남았어 이러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오셨겠습니까. 나 그때는 엄청 한 번 남았다. 아마 수료하신 분 중에 막 캡처를 부르면서 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와도 되는 거야. 안 와도 되지는 않아요. 이제 시작이긴 하신데 무튼 일단은 자유지 자유지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죠. 이건 당연히 하나님이 과실용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시청과 교육용이에요. 이거 보면서 너 기억해. 하나님 안 보이잖아. 이거 보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해. 그리고 사탄이라는 다 합본 실체가 분명히 있다. 너희를 유혹할 거야. 너희들이 너희 사단 사단 말은 듣지도 마. 너희들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한 존재야. 그리고 너희들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행복해. 하나님이 기억장치 안전장치로 시청과 교육을 줬는데 이걸 내가 다 먹었네. 참 청개우리 심뽀예요. 99.999999 에덴 동생에 있는 모든 과실 네가 다 먹을 수 있고 다 다 지릴 수 다 할 수 있어. 0.999999 이것만 먹지 마. 왜 이것만 눈에 들어오냐고요. 참 청개우리 심뽀 하지 말라는 건 들어와. 그래서 이거는요 하나의 과실을 먹었다. 뭐 하나 먹은 게 대수냐 할 수 있지만 이건 보면 하나님 그딴 거 필요 없어. 우리는 하나님 없어도 스스로 인간이 신이 될 수 있고 우리 스스로 구원을 잃을 수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굉장히 무서운 교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변질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 지릴 수 있는 축복을 줬지만 이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시면 선악과 언약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고 언약이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신호등 신호등 빨간불일 때 건너요. 파란불일 때 건너요. 어 근데 빨간불일 때 건너다가 사고가 났어. 누구 잘못이에요. 왜 왜 나 신호등을 만들어놓고 아마 이런 사람 없어요. 왜 건너 빨간불인데 마찬가지예요. 보통 뭐라고 얘기하면 왜 선악과를 만들어놓고 막 이래요. 다목은 우리가 잘못된 거지 선악과는 문제없다요. 꼭 교통법규와 같아요. 이거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기 위한 신호등처럼 만들어놓은 거예요. 이거 보고 잘 신호 지켜 라고 만들어놨는데 우리를 신호 어기고 나서 이거는 왜 만들어놓고 사람 헷갈리게 만들어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찌됐든 법규는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꼭 그런 원리와 같습니다. 선악과 언약이 선악과 범죄로 왜 뱀 속에 사단이라는 실체가 들어가서 유혹을 해요. 그리고 그걸 먹으면 또 하나님처럼 된다고 속해요.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게 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고 에덴 동산에 추방을 당해서 이것이 이제는 대표성 원리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선악과 따먹은 거랑 저 최수석 목사 선악과 안 먹었어요. 여러분 저는 에덴 동산 갔다 왔을까요? 저 갔다 온 적 없어요. 저 아담 하와 할아버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왜 우리까지 죄인 취급을 하냐. 대표성 원리 우리가 대표 선수라는 말을 쓰듯이 아담과 하와는 전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이 인류의 대표로 세워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 따먹지 마 이 말은 전 인류를 대표해서 아담과 하나님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대로 전가전가 저 최씨예요. 할아버지 최씨요. 아버지가 최씨요. 제가 최씨예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첫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이 죄가 그대로 전가전가전가 전가 되어져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된 거예요. 어느 땐 이런 거 제가 부러울 때도 있어요. 나는 왜 이거를 아무도 안 알려줬지? 저 20대 후반에 알았어요. 너무 창피하지만. 저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들 방황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설명하면서도 부럽다 이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저는 정말 이거 헤매고 나중에 알았거든요. 여러분들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여러분 다섯 번째 보시면 근본 문제 세 가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많은 문제 있으세요. 목사는 저도 있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너무 우리를 문제는 사람 정신병자 너무 그렇게 취급하지 마셔. 나 문제 없으다. 이런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문제 없으세요? 내일 생기실걸요. 오늘 없어도 내일 생기실걸요. 관 뚜껑 열고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우린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온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어요. 우리가 잡초가 자라지만 그 뿌리가 살아있으면 그거 제거해야 되듯이 모든 것들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암도 그냥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막 한 십수년 쌓여서 그것이 사실은 질병을 만들지 오늘 아침에 갑자기 암이 만들어지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 내가 경제 문제 자식 문제 정신 문제 그 문제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문제였고 죄라는 문제를 사실 나는 우리는 그대로 안고 태어나서 해결받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사탄의 문제라고 해서 사탄이라는 영적 실체 사주 팔자 운명이나 덫을 우리한테 뒤집어 씌워 아무도 여기서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긍긍하게 늘 살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돈으로 안 되는 문제 없어요. 그리고 노력하면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가더라고요. 돈하고 노력해서 안 되는 거 솔직히 없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근본 문제는 돈으로도 노력으로도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걸 해결될 거면 사실 기독교나 종교가 뭐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왜 뭐 와서 하나님이 와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했다고 그러는데 뭐 그럴 필요 있어요? 그냥 내가 노력하고 돈으로 해결하면 되지. 그러나 돈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인생의 세 가지 근본 문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떠난 문제는 하나님 만나서 나가게 되실 거예요. 죄 문제는 깨끗하게 해결받는 길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 이길 수 없어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병 알타가 결국 신내리는 거 맞고 그냥 무당길 가는 부분은 가는 거고 그다음에 정신적으로 시달리는 분들은 계속 시달려야 되는 거고 늘 집안의 우한지구에 늘 시달리다가 그냥 긍긍하게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면 몰랐지 이제는 아는 의사 이거 오늘 정확히 다 얻어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뭐 돈 돈 받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 이 기회 놓치지 마셔요. 자 불신자 여섯 가지의 상태는 불신자는 믿지 않는 분들의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의 상태인데요. 마귀 자식 이건 저주하는 말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자녀 아니면 마귀 자식 영증의 세계는 굉장히 투명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상 문제 인간은 뭔가 섞여야 돼. 그냥 달보고 빌던 돌띵 아래 놓고 빌던 우리는 뭘 하나 놓고 비는 게 인간적인 본능이에요. 신기하죠. 인간은 그래요. 당산 나무 아래서 빌던 물 떠놓고 빌던 영원한 걸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내가 뭔가라도 대상을 찾아야 돼야. 그게 자식이 됐건 돈이 됐건 뭐 하나 내가 의지하고 붙잡는 게 있어야 돼야. 성경은 그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걸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정신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혼과 마음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허무하고 각종 정신적인 문제가 계속 치고 돌아옵니다. 육신의 문제 웬일입니까 여러분 병원 간판이 그렇게 많은데 끊임없이 희귀병 불치병 남치병 급증해요. 이 문제 넘어서 좀 살만한가 더 큰 문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 늘 산 넘어 산이에요. 육신의 문제 내세 문제는 천국과 지옥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여기서 지옥의 삶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사는 거고 용기 있는 자는 죽는 거고 용기 없는 나는 그냥 가는 거고 그래도 사는 것보다는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니까 또 자살을 하실 거고 그러나 반드시 죽음 뒤에는 영원한 내세 천국과 지옥이 있고 후대 문제 우리 자식들한테 좋은 거 주고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DNA 분명히 닮아요. 어디서 저런 게 태어나서 이런 말 하시면 안 돼. 어디서 태어나 한에서 떨어졌겠어요. 다 그 가문의 그 DNA 갖고 그 기질 갖고 그 음식 먹어가면서 그 냄새 맡으면서 컸지 뭐. 고집생 놈은 일단 부모님이 고집이 세셔. 아주 그러고 깔끔한 놈은 일단 부모님이 깔끔하셔. 더 깔끔한 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자식 다 탈 거 없어요.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고 부모의 축소판이 자녀라는 거 제가 아이들 교육을 20년 해봐서 알거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영적인 것도 닮아요. 중독 가정 이혼하는 가정 바람 피우는 가정 폭력 가정 단명하는 가정 자살하는 가정 희한해. 그렇게 살기 싫었어. 난 너무 힘들었는데 내가 또 부모의 그 일을 또 가요. 암도 닮잖아요. 가정도 닮는데 질병만 닮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희 아버지가 위암이셨거든요. 우리가 위가 조금씩 약해야. 이게 참 신기해요. 질병과 이걸 닮아. 그리고요. 저희 아버지가 손톱이 짧았어. 저도 손톱이 짧아요. 제가 쌍둥이인데 쌍둥이 언니는 손톱이 안 짧아. 그래서 아버지가 나 착하고 이뻐했어. 너는 내 손톱 닮았다 이랬어요. 여자로서 이 무뚝한 손톱 나 싫거든. 내일라트도 못 봤고 난 너무 쉽고 창피해. 근데 이게 또 예술가 손이라네. 가지고 또 재주가 많다네. 그래서 제가 또 신학하기 전에 미술했거든요. 그래서 나 또 손톱 보면서 우리 아빠가 이뻐했어. 이거 손톱을 닮던지 뭘 닮던지 닮는다니까요. 근데 이 후대 문제는 뭔지 아세요? 육신의 DNA만 담는 게 아니라 나쁜 것도 닮아. 우리 가문의 저주와 이거 내가 살아온 인생의 전초를 또 닮아. 내 자식은 그렇게 안 가길 원하는데 그 길을 또 걸어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축복은 꼬까딱 하고 천국 가는 것도 맞지. 그거는 꼬까딱 할 때 믿으면 되지. 아직 꼬까딱 안 했는데 왜 여기 우리가 앉아있냐 이거죠. 중요한 건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불신자 여섯 가지 저주 상태를 다 벗어버릴 수 있어요. 이 저주의 뿌리가 잘리는 게 예수 믿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후대가 축복받아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신앙이 후대에게 흘러갈 때 천대까지 하나님은 책임수 믿는다고 했어요. 그 말씀이 있어요. 의인의 자손은 거식함이 없대요. 여러분들이 의인 예수 믿는 의인이 되면 그 자손들은 굶지 않아요. 하나님이 후대후대까지 책임수 저는 이걸 제가 20년 사육해봐서 알잖아요. 거짓말하면 여기 막 떨려요. 전 포커페스가 안 돼. 바보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 딱 보면 안 예쁜 사람한테 오늘 너무 아름다우세요. 그러면 여기가 막 떨려. 아이고 최수석 목사 거짓말하는구나. 다 알아. 그 정도로 저는 이런 것도 잘 못하면 좀 바보 같아요. 미련해요. 근데 이건 정말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가 뭐 얘기한다고 뭐 보험회사도 아니고 뭐 일당 들어오고 몇 명 받았으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나 하나님 앞에 혼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바르게 얘기해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있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리 가정에 아픈 저 자식 지금도 방황하는 저놈 지금도 저렇게 사업되면 힘들어하는 내 남편 하나님 우리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능하거나 불성실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나는 죽었다 깨도 안 돼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문에도 예수님의 축복이 좀 임하게 해주세요. 예수 믿고 이 저주가 좀 끊어지게 해주세요. 근데요. 그게 훨씬 나아요. 자식 쫓아다니고 뒤지다그를 하는 것보다 여기서 자식들을 놓고 축복기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 200도 안 되는 IQ보다는 하나님 움직이시는 게 더 낫잖아요. 제가 여러분 잘 오셨다고 한 이유가 있어요. 그냥 제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게 아니고 여기 와있지만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하나님이 대신 일해주실 거니까 여러분 바뀌셔요. 인간의 방법은 종교, 선행, 철학 다 해요. 근데 이거로는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아까 세 가지 하나님을 떠난 문제 죄 문제 사탄 문제 이게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돈이나 노력으로도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물에 빠졌어요. 막 죽어가요. 그런데 피아나가 오더니 밧줄이 하나 왔어. 근데 나는 그 밧줄을 안 붙잡고 둥둥 떠다니는 통나무 기둥을 붙잡았어. 자 어느 분이 살았을까요? 밧줄 붙잡은 분이 사시는 거예요. 통나무는 붙잡았지만 같이 폭풍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나에게 해결책이 왔을 때 이것이 사는 분명히 뭔가 붙잡았지만 그것이 같이 추락하는 길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것인지 오늘 예수라는 생명줄을 한번 붙잡아 보세요. 여러분 인도자분이랑 사람 믿고도 오셨잖아요. 야 10시에 여기 오면 교육 있대. 왔더니 진짜 교육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약속도 세게 믿지도 마셔. 그냥 살살 믿고 믿어보시면 그대로 된다니까요. 사람도 약속을 지키는데 하나는 약속 안 지키시겠어요? 자서 뒷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방법 아주 오늘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름 구원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는 직분이에요. 예수님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럼 이게 뭐하는 직분이냐 요거 하나님 떠났어요 죄에 빠졌어요 사단에게 잡혀있어요. 요 세 가지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란 직분이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제 문제 해결받을 수 있고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겁니다. 근데 이거 잘 얘기 안 해줘요.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성이요? 우리가 성하고 이름 있듯이 보통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아요. 이름하고 직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손재자로 오신 예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싹 씻어버리셨어요. 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사탄마귀 가짜 왕로로 타는 이 가짜 왕을 이겨버리시고 참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오늘 영접한다는 건 바로 하나님 만나요. 바로 재무제결 받고 바로 사탄 손에서 빠져나오고 이거 보면 사주팔죄 운명 나랑 상관없어요. 진짜 점집가서 점 봐도 내 사주가 안 나온다니까요. 연일 월시가 안 나온다니까요. 제대로 예수 영접하게 되어지면 자 이 시간 우리가 좀 시간이 흘러갔지만 예수님 영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여러분 약에 대한 정보를 들으신 거랑 똑같아요. 약 성분을 오늘 들으신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복용을 안 했어. 아무 상관없어요. 오늘 예수에 대한 얘기 다 들었지만 영접을 안 하면 사실 나하고는 상관은 없는 스토리예요. 그냥 좋은 얘기 하나 듣고 가시는 거예요. 약을 복용하는 시간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바로 이 시간입니다. 준비 안 돼서도 괜찮아요. 준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기도하면 따라 하시면 그냥 구원 받는 거지 구원은 뭔가 내가 준비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한 다음에 그런 구원 아니에요. 착함으로 구원 받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자 이 시간 예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할 건데요. 눈을 감아주시고 손을 동그랗게 모아주시고 함께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해 하나님 나는 주인입니다.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서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랑스러우세요 너무 잘 따라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들어와달라 기도하셨죠? 나 살짝 눈 살짝 뜨고 봤어요 저도 사실 눈을 같이 감아야 되는데 여러분도 기도하신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하고 막 이불 막 뼈아리처럼 막 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그냥 시인하지 못해요 저 정말 예수님만 입에 안 나온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다 잘 따라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 되신 것 축하드려요 오늘 하나님 만나셨고 이 죄 문제 오늘 싹 시슴 받았고 사탄마귀 귀신 이 귀신 만황의 왕 예수님 내 하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주팔적 운명 나랑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거 해결받고 하신 여러분 손해볼 거 하나도 없으셔요 자 우리 마무리 이제 할게요 이제 여러분들은 올바네 신앙 고백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함으로 이제 무너지는 모래 인생 아니에요 반석 의에 세운 귀에처럼 응부의 권세 나쁜 사탄마귀 귀신 저조재앙 나랑 상관없어요 천국 열사 사용할 수 있어요 이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을 수 있고 자 0.95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한번 외쳐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제가 예수라면 여러분 그리스도 제가 모든 문제 하면 해결자 한번 해볼게요 예수는 모든 문제 어따 오늘 이번 웬일이래요 영접기도도 제일 잘 따라가지고 막 여러분들은 제가 더 짝살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지막 기도 나누기 함께 읽고 마실게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인생 최고의 신앙 고백을 통해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